진짜 잔겨봐 진지 잔겨봐 롤伯特 역시 좀 잊지 않네 오늘 이야기해봐요 롤伯特는 저의 연설이 좋고 잘 안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공격을 위해 그리고 전하고 칠해선의 효과 지금 3번째 아! 다힛이야! 지금 상탈이 51K 이거 기억이 나요 근데... 이거.. 이거 왜 이렇게.. 너는 잘 안 좋지? 이거 경기장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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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항상.. 계속.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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